여보래 보선 뭐라는 걸까 대충 고운 날 대충 나쁜 날 대충 행운의 여인이 깝치는 내용 로즈는 도레아카입니다 모든 주사위를 불태웁니다 한마 발명을 두번 합니다 해머는 못준다 석궁을 두개나 준다고? 들고가서 갈아버려있고 슬램은 또 개방합니다 발명과 이누는 굉장히 강한데 석궁 5대기시 개좋다 칼 두개 두칸짜리는 빨리 갈아버리죠 빡야빡야 빡야빡야 원두언케 퀼쟁이는 반갑습니다 퀼쟁이는 반갑습니다 빡야빡 도개 강합니다 빡야빡 하지만 총에도 강할까 핫핫 죽어라 빡야빡 이게 과학습 리즘 스타딕 쇼크 두사위 원문이 도플 다이서였구나 호기심이 해결됐다 화당 배탈 때 까먹었습니다 번트 얘는 이제 6댐씩 박으면 금방 잡죠 원판킬이네 총으로 무장하고 스크랩 메탈 꽂아요 열쇠검 다이어맨 너무 커였다 다이어맨 빵야 엔터 더 다이시 던져 메가범프 총이 답입니다 얼음에 약합니다 총에도 약할걸 다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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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사기치네 10이댐 레벨업이라서 풀트죠 레이건 플래즈마건 진짜 좋은데 미드나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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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장비 펌프 두번 사용가능합니다 플레임스로 전투 중 한번만 사용가능합니다 화방 들고가서 중요한 전부터 전투때 쓸자 다이어맨 서수 됐네요 플레임스로 플레임스로 때밀에 영울한 놀이가서 플레임스로 미드나잇 참 한개 빼야 되는데 식스 슈터 이것도 괜찮겠다 저거 때껄 룩이 쓰는 거네 이거 4레벨로 깨는 거 도전해볼까 야 다음 층에서 하나 더 잡으면 레벨업이라서 안 되겠다 아 처음부터 계속 달려야 이걸 이걸 알겄다 미드나이트 함 하나 갈고 식스 슈터는 지금 필요 없겠지 광으란 두개 나왔네 쌍으란 광으란 좀 갈자 광으란 들고 가서 갈아버리자 광으란 들고가서 갈아버리자 광으란 들고가서 갈아버리자 도개가 난다. 저주. 저주. 됐다. 광을 하나 갈고. 그래라라. 다음에 만날 땐.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구만. 통총. 3대 미술을 줍니다. 추가 주사위를 없습니다. 광을 한 이거 다 갈아 버려야지. 새끼 만나면. 버저. 버저도 갈아 버려야 되는데. 이번 전투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범프랑. 해머를 빼고. 버저를. 위젯으로 만들자. 욕. 사레클 이미 늦은 것 같아서요. 메소 두 개 잡고 단층에서 하나 잡으면. 오레벨 될 것 같아요. 갔나. 이걸 망치를 쓰네 따냐 버저우 2개 갈 수 있으면 버저우 2개 갈구 안 될 것 같으면 광란을 배우자 장비 복층 안 될 것 같으면 광란을 배우자 안 될 것 같으면 광란을 배우자 앞으로 있는 광란을 배우면서 공략을 배우자 어... 아까... 아리케이보삼 다음 액션을 두 번 합니다. 식스 슈터 은근히 괜찮네. 빨리 들고 가자 저거. 그러면 식스 슈터 잠시 빼놓고 딴 걸로 싸워보겠지? 아이템 하나 더 없나? 하나 더 없다. 두 개 갈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범퍼 버저 이렇게 두 개 걸리면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범퍼 버저 두 개 갈 수 있는데 이게 낫겠다.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야 내가 잡을 수 있냐? 잡겠지 뭐. 이렇게 그래. 아이 consolidated. 가리케이드 수영자 위치 있었어요. 이런. 아무튼 퍼펙트. 이제 해머도 대충 줘도 될 것 같고. 펌프 말고 꺼져가고. 아 여기 이걸. 여기 들었구나. 플래스마 캐논. 위조. 주사위 눈 하나 올려주는 거 끼고 있지 지금. 조금 힘들겠다. 레벨 4 짜리 잡으러 가자. 식스슈터 6번 쓸 수 있어? 복수 잡을 때 이거 쓰면 되겠다. 진짜 유견달 돼버리네. 이뿐 털려는 주사위쪽과 관 Fauci 두 수 있어. ichi의 자신의 신경을 타고 있습니다. 아래 하던데. 별명을 대비해 주사위가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스틱이 입을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물면 전혀 없는데. 그리고 널 경고하다가 꼭 usar다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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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안 되요. 수아스 이제 슬슬 망치로 하나 달아도 될 것 같아 일단 위즈워부터 갈고 야 이거 엄청 쏟네 야 위즈워부터 쐈는데 플래즈마 캐논이랑 연계되면 더 좋네 아 피 안먹고 갔다 아니랬다 뭐야 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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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육슈터 들고 가면 되겠죠 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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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눈부 들고 가고 모든 주사위 복제랑 뱀눈부 뱀눈부 뱀눈부가 아니라 뭐냐 이거 암튼 됐다 보스 다 뒤졌다 아 쭈 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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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쭈 야 얘는 흫 야 이것도 두개 주네 플레임 슈터 아니 플레임 타우스 로우 빼면 되겠지 왜 층스다 죽이죠 너 마늘 먹었니? 한국인 차별하는거 아님 저거 한국인 차별하는거 아님 저거 너 뒤졌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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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세네 너덜너덜해졌는데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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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스 아 역시 총앞에서는 안녕 또 나야 음 음.. 아가블린이 뭐라는지 모르겠고 간이 한국어로 해야겠다 에피소드 12개를 크리에 하세요 카우보이 기다려봐 한국어로 가겠다